야 가자 빨리 와 자 어디가? 안 갈거야? 아이고 더워 미미야 미미야 올라와 아이고 잘들잤니? 더웠지? 일봐 더 어디냐 아 여기 더웁자 부끄리 다 먹었어? 코코? 다고 온다 어디가? 응? 코코야? 아유 더워 코코야 너 어제 어디 갔다 왔어? 응? 안 보이던데? 우리 코코? 애인 만나고 왔니? 난아 난아 시원하겠다 시원한데 있어 다 먹었어? 별이야 ск theor자 슬 compañ야 고맙.. 아 아 학생회 어 Ye 아 아 아 으 가고나 울리모 올라와 울리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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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다 왔어요? 울리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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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 울리모 싸워주지말고 아이고 이놈들아 뭐해? 이제 얌전히 써 알겠어? 네모야 아이고 이건 뭐니? 토했년이 거야? 얌전히 써 뭐야 이게? 뭐가 있는지 그래서 싸우지 말고 잘못됐지? 장군이가 우리 아저씨한테 응? 응 잘 누우고 있어 응 장군아 일로와 나나 빨리와 나나야 너 왜 거기 누워있어 이 녀석아 일로와 나나 일로와 빨리와 더워 더워 스크래킹 가자 나나 일로와 이놈 너희 내 이심 뭐해 어디가 나 내가 너희 너희 내 이심 뭐해 아이고 너희라 일루와 이게 힘드네 여기 좁지? 너는 누구니? 하나,둘,둘 이거 누구지? 이거 먹어 먹고 가 별이 친구냐? 산이 친구야 산이 친구 산이보다 더 큰데? 응? 너는 공부 아니냐? 얘야 별이 친구인가? 누군가? 산이보다 더 큰데? 산이야 산이 친구 아뇨? 응? 산이보다 더 큰데? 산이보다 더 큰데? 자리 회사 두개는 그 누군가가 산이보다 더 큰데? 미니가 다 먹었어? 미니야 너희 tags 지금 들어가 비올라는데? 어 들어가 내가 줄지나와 잊지말고 들어가 들어가요 응 응 들어가 괜찮아 발라당 안해도 돼 그냥 들어가 아이고 발라당 안해도 되는데 너 미미야 아이고 꼭꼭 인사하냐고 안해도 돼 우리 미미도 좀 말랐네 이제 다이어트 했어? 살이 예쁘게 빠졌네 날씬한데 우리 미미 에이 너무 날씬하잖아 미미야 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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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좀 보자 미미 에이 들어야지 똥똥똥똥똥똥 똥똥똥똥 동둥이 땅땅땅땅 동둥이 땅땅땅땅 동둥이 땅땅땅땅 동둥이 땅땅땅 들어가 비 온다니까 비 잘 피하고 응 들어가 댄스 아유 깨끗하네 먹는MP 뽄새가 뭐지 그건데 별아 아유 요상하게 누워서 먹네 이 녀석아 더워서 그래 아주 묘하게 엎드려서 먹네 미미도 더 먹을까? 미미도 하나 참 나나 다 먹었어? 나나 힘이 없네 이 녀석아 더워 아주 자세가 아주 훌륭하다 우리 코코 자세가 아주 훌륭해요 우리 코코 코코야 발라라 산아 산아 산이야 저거 큰 눈한테 가봐 흐흐흐 다 먹었니? 너 왜 산이랑 똑같이 생겼니? 아빠가 갔나? 응? 진짜 우리 산이랑 똑같네 먹고 가 야 모토라 일찍 왔었어야지 만나는 거 없지? 네 아들내미가 다 먹었는데 어떡하냐 코코가 다 먹었다 코코가 다 먹었다 코코가 한 대 때려 모토라 코코가 다 먹었어요 코코야 고통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 이렇게 많지? 응? 왜 이렇게 많아? 산아 아... 아... 둘... 셋... 넷... 다섯... 여섯... 일곱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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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 남자친구인가? 아뇨? 미미나... 남자친구야? 응? 미미도 나이 어린 양이 좋아했구나... 이리와... 야 이리와봐... 면접 한번 보자 이리와... 이리와 면접보게... 이리와 면접보게... 가슴의 배고플елlam 앉고... 야 이녀석아 삶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... 아이고... 참... 너어디살아? 미미 누나보러 왔니... 너도? 어디살아? 아유 참... 애교왔네 그 녀석... 잘 놀다가 싸우지말고 잘 놀다가 싸우지말고 으응 냥 누구한테 배웠어 말라당 으응 이름 지어줄까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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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놀다가 으응 미미 남친 아니야 으응 꼬마는 별로 안좋아해 우리 미미 미미야 꼬마들은 별로 안좋아해 으응 눈이 높은데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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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 으응 말 먹었어 으응 요즘 멍구냐 안싸우나 응 멍구냐고 안싸워 상처가 좀 났나 모르겠다 코코야 코코 코코 멍구냐 에이 신경을 심중 키워 정체도 먹어라 채한다 채 열무야 일로와 유자 열무 집에 있네 오늘은 열무요? 아니요 열무 맞잖아 너 왜 집에 있어 열무야 열무야 일로와 어떻게 집에 있지? 장군이가 안보이네 장군아 열무야 둘이 단 앞에서 쫓았니? 장군이? 응? 너 녀석들아 장군이 또 찾냐? 장군아 진짜 안보이네 울무가 주촌 모양이네 장군아 안싸웠지? 장군아 어디 짱밖에 있었니? 머리로 거미지를 잔뜩 묻혀가지고 뭘 생겨냈거지? 예 이 녀석아 안해보이네 율무가 율무야 잘 지내보자 덥더라도 잘 참아 어? 비오는데 비 맞고 있니? 빨리 들어갈 집으로 비온다 따라오지 말고 이제 비온다 비온다 비온다